이진에게 자비란 없다 자 달려라 김종국 팔암 빠진 김종국 S.E.S의 열혈팬 원주환 원주환 씨는 마음속의 우상 학창시절 누구였습니까? S.E.S. 핑클 중에서는 그럼 어떤 분을 좋아했는지? 이효리 씨 두 번째, 두 번째 성유리 씨 궁금한데 세 번째, 네 번째는 물어보지 않겠습니까? 시작! 1, 2, 3, 4위 중에 4위가 넌 거 알지? 4위가 넌 거 알지? 4위가 넌 거 알지? 이진, 이진, 이진 이진, 이진, 이진 4위가 넌 거 알지? 1, 2, 3, 4위 중에 4위가 넌 거 알지? 내가 원하던 캐릭터야. 내가 좋아해. 정훈아, 키슨, 키슨. 키슨, 키슨. 당연하지. 야. 내가 답답한 거 알지? 당연하지. 다시 머리 묶어. 다시 머리 묶어. 희진 씨, 단정한 게 보기 좋아요. 지금 너무 이쁘고 좋아요, 보기 좋아요. 티틱거리는 내가 매력적이지. 이렇게까지 올랐다고, 올랐다고. 원조, 원조. 강하다, 원조. 바람 빠진 종무인 줄 알았는데, 종무보다 더 세다. 더 세, 더 세. 당연하지. 너 아무리 그래도 경민이 오빠한테 안 되는 거 알지? 그렇다. 너 머리 푼 게 더 섹시한데, 날 위해서 한 번 풀어줄 수 있지. 난 잘 풀어야 된다. 야, 그냥. 진짜 대단함도 없는 거지. 당연하지. 너 지금 나보니까, 나 4위에서 1위로 올라갔지. 당연하지. 이거는? 당연하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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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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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한테 잘못 보이면 다시 4위로 내려가는 거 알겠어? 4위로 내려갈 거야. 1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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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건 너무 지저분하죠. 당황해들 하는 이 모습. 깜짝 놀랐습니다. 이건 너무 하지요. 당연하지. 네 당연하지. 지금 방송상으로 봤을 때 신종환 씨 아무 얘기도 안 한 걸 수도 있습니다. 놀라지 마세요 집에 가서. 왜 회식이 어떠세요? 분명히 여기선 얘기했지만 방송상으로는 처음 한마디도 안 하고. 지금 신종환 씨는 언뜻 방송을 보면 이렇게 나와서. 깜짝 놀랐습니다. 신종환. 신종환 씨. 됐어 보라. 제가 한 얘기를 느끼세요. 좋습니다. 신종환 씨. 왜 얘기를 안 하세요? 신종환 씨. 말씀 좀 하세요. 제가 뭣 모르고 나왔는데. 죄송합니다. 제가. 들으세요. 들으세요. 강대뼈랑 어깨랑 평행이지. 이게 바로. 당연하지. 너 온 주환. 신종환 씨 이제 처음 입을 여시네요. 들으세요. 지금까지 가만히 있으려고. 후배의 얘기를 들어줘습니다. 신종환 씨가. 이제. 가만히 있어봐. 가만히 있어봐. 가만히 있어봐. 신종환 씨가 이제 입을 드디어 드셨습니다. 얘기 참. 일하기 참. 이야. 온 주환. 온 주환. 이제 처음으로. 이름을 불러봅니다. 온 주환. 너. 엑스맨 스텝이지. 당연하지. 또 가만히 있네요. 신종환 씨. 왜 얘기를 안 하세요. 신종환 씨. 말씀 좀 하세요. 말씀 좀. 얘기 좀 하세요. 제발 신종환 씨. 침묵이 금입니다. 침묵이 고기예요. 아. 아 배 아파. 아유. 아 굉장히 힘내세요. 아유 그냥. 이기네. 이기네. 입을 띕니다. 너 동대문 새벽시장 가서. 김중국 달라고 그랬지. 얘기 좀 하세요.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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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종환 씨. 얘기 좀 하세요. 제발 부탁해요. 너. 말 한마디도 안 하던데 어디 아프냐? 야 편집을 안 해. 야. 당연하지. 당연하지. 너 김종국 얼굴만 빌려온 거지? 야 뭐 짰어? 짰어? 내가 이제 안 웃기로 짰어? 아니 왜 그래? 아니 안 웃으려면 나가든가. 야 나가. 야 나가. 왜. 왜 내가 하면 왜 이래? 분위기 왜 이래. 야 그래서 같은 표현이야 나랑? 너희들은? 야 진짜. 야 정말. 야 정말. 야 정말. 나 당연하지 않아 나서 확병 났어. 어. 너 앞에 보인다 들어가라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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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국 우리 신종환 씨 한마디 하고 들어가셨습니다. 한마디. 야. 여유 있게 나왔어. 어떻게. 왜 얘기 안 하세요. 얘기 좀 하세요. 제발. 제발. 제발 부탁. 야. 하도 하도 얘기한다. 내가. 대춘. 아유. 어떻게 하는 기분이야. 그러니까 이게.